월급날이시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치킨 각이네 오늘 치킨 도미노 피자 각 치자 치자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총 나왔다 다나와 종이 무슨 총 파이프 작가 파이프 작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은 파밍을 하는 사람중에 리서치 그게 있거든요 리서치하는거 설계 도면으로 바꾸는거 확렬적으로 그거를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템을 다 해야되요 계속 아 그런게 있구나 근데 우리 그럼 가진 사람이 없는데요?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걸 어떻게 만들죠? 설계도 조각을 업그레이드 뭐 하는거 있던거 같은데 제가 만약에 지금 방금 총을 먹었잖아요 총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확률 30%로 하는거에요 실패하면 마법의 상자네 그러면은 실패하면 날라가요 아 야 그게 무슨 던파 강화 같은 날라가는게 아니고 내구도가 0이 돼요 아 근데 거기서 수리하면은 그 퍼센트가 계속 내려가요 아 랜덤이네 그리고 템있죠 템 만약에 제가 철꽃갱이가 있어요 예 계속 수리하고 쓰고 수리하고 쓰고 이러다보면은 그템이 나중에는 내구도가 엄청 빨리 날거든요 음 쓰면 쓸수록 내구도가 줄어든다 예 총 내구도가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이 게임 음 그런 시스템이 있었구나 거의 원래 그렇지 하이지도 그랬던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원래 그렇지 생존게임을 안해서 여기가서 처음 했어요 생존게임을 어 아크 안하신거 같아요 어 아크는 솔직히 편했다 총 내구도 다는 그런것도 없었고 아니 저기요 그 구리코님 저희 여기보다 더 저기 그 혜자인데 있나요 혹시 저기까지 집 아 그니까 뭐야 겉에서 파밍할만한 그런 데가 여기 말고 제가 이 서버는 처음이다 보니까 음 근데 다른 서버 하시다 보셨을때 이정도면 혜자 느낌이긴 하죠 제가 이런 메 저 딱 저 지구본에서 네네네네 파밍 대박이 터져가지고 10호나 먹고 네 많이 먹었어요 그걸로 딱 저거에서 음 그니까 우리는 딱 이것만 있어도 괜찮은거 같지 우리는 맞아 근데 이건 너무 양날의 검이야 흐흐흐흐 우리가 망하거나 흥하거나 두충 하나 아니야? 근데 러스트는 망해도 좋은게 어 설계도면이 생기잖아요 아 인정합니다 아 그니까 죽어도 그게 배운걸로 되니까 어 죽어도 안없어지니까 설계도면이 그니까 우리는 드림팀처럼 계속 죽어도 달려가는거야 흐흐흫 나중에 어느순간 노래만 노래 틀고 한두시간째 저기만 날라가서 계속 템 먹고 오는거야 그럴지도 몰라 여기를 점령하면 우리가 서버 재피할수도 있어 잘하면 아니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걔네들도 24시간 못버틸거 아니야 저기 못지킬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갑자기 가서 그냥 어느날 갑자기 가서 또 파밍해오고 또 파밍해오면 그게 쌓일거 아니야 그치? 그렇겠지 점점 우리는 쌓이는거지 우린 그렇게 하는거지 게임이 룬님 집에계세요? 네 집에있어요 잠깐 와보세요 근데 어제 여기 어제 전쟁터졌을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설계도 조각이잖아요 요거를 60개 모으면 이렇게 낮장으로 바뀌어요 업그레이드되는 내가 상자들 많이 넣어놨어요 낮장을 모으면 되요? 낮장을 60개 모으면 나오는데 이게 1,2,3단계까지 있어요 낮장이 낮장이 1,2,3단계 조카 왜이렇게 많아 오케이 그럼 낮장을 낮장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난 낮장 나오면 다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그게 있는데 바로 다 깠는데 나도 까는것도 좋긴 좋은데 업그레이드 시켜도 그렇게 좋은건 안나와요 아 그러면 까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적고 어디까지 나오는지 저도 그거는 이게 한계가 있구나 어 설계도면 쪼가리 얘기하는거 아니야? 쪼가리에서 쪼가리에서 한계 더 올릴 수 있거든 낮장으로 어 그것도 60개입니까? 그건 모르겠어 5개인가? 아까 5개로 본거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게 템창에 보면 우산폐 야 잠깐만 정지 정지 무슨말이야 누가 공격하러 온다는게 무슨말이죠? 네? 공격하... 천양... 천양팀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공격하러 온다고? 지금 우리 공격하러 온단 얘기에요? 우리 공격할때 어디있다고 흐흫 우리 감을 다른 외신보도는 자제하시구요 시정률 빠지니까 우리 공격하러 와요 안하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어 와요 안하요 아 우리 공격간다고요? 왜? 아니 우리 게임하는거 어떻게 알아? 우리 나 방제도 일부러 러스트가 아닌 러스트라고 썼는데 일부러 일부러 비제일을 저격하는 습단이겠지 아 저기 그 저 그 그 구리콘님 예 그리고 지금 룬형한테 아는거 다 알려주시구요 총 만들 수 있으면 빨리 총 총알이나 총장전해두세요 지금 혹시 모르겠어요 전종 제일 좋은게 어 제일 중요한게 수리대를 만들었는데 수리대가 없어요 아 수리대 2층에 있어요 있어요? 네 2층에 수리대 있어요 근데 내가 총먹은거 어딨지? 빨리 총알 만들어놔 총알 만드는데 또 녹여야되는거 아냐? 아 나 목재 필요한데 목재 목재 있는 사람 야 오면서 목재 좀 캐 봐봐 아 미친 사망아 어? 목재캐야 나도 목재캐게 마모님 근데 네네 저 사람 저사람들이 그냥 털어도 우리는 어차피 그냥 3인만 해가지고 템만 먹으면 돼요 아니 아니 그렇긴 한데 아니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대비를 안해 설계도 조각 먹었다 그리고 지금 그 구리코님이 진짜 잘 모르시는데 이 서버가 지금 얼마나 터냐면요 그.. 진짜 엄청나게 터는 서버에요 여기가 한인 원래 일본 서버여가지고 한국인들이나 일본이랑 싸우는 서버거든요 여기가 근데 그 전력이 굉장히 비등비등하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쓰고 막 이런 것들 막 쓰면은 얘네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나게 보입니다 한국인들이 여기 인성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기 어 죄송합니다 저도 인성 좋은 서버도 3개인가 옮기고 그랬거든요 다른 미제일들도 아이고 아이고 전신이 고맙습니다 권총탄은 겁나 많네 아 오늘 왠지 운수 좋은 날 될 것 같아 아 아 어쩐지 운수가 좋더라 아 오늘 별풍 미치기 받고 운수 좋은 날 될 것 같아 그냥 집 싹 밀리고 그냥 영상 못 올릴 것 같아 형 여기 그래도 소총 하나 있으니까 누가 한 발 써라 내가 내가 두고 있겠는데 우리 수리해야 돼 이거 소총 왜 이거 아 맞는데 내 것도 빨간색이구나 주워온 것 같아 미쳐놓은 거냐 일단은 저 가서 그 파밍 말고 자원 파밍을 할게요 아이고 짜자자자자자자자 여러분들 왜 오늘 운수 좋은 날 만드실려 그래요 눈물 날려고 하잖아요 나무 누가 죽었어 나무? 나무? 몰라? 곡괭이 어디 있어 내가 나무 캐올게 그냥 나무 좀 캐오라니까 나 지금 일단 옮겨야지 파밍한 거 아저씨 어 그래 빨리 가서 옮기고 아직 막고 싶습니까? 그.. 옮긴 다음에 곡괭이 들고 와 오케이 난 여기서 좀 더 야 고품질 철 있는 사람 없어? 나 어째 갖고 왔을텐데 고품질 철 그거 돕겨야 돼요 눈형 창고 좀 더 많이 만들어놔 봐 어 맞아 창고 좀 큰 거 없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창고가 잠깐만 저기서 좀 있네 나 대가 없네 아이템 어 인간 인간 그거 뭔 소리야 내가 일부러 지금 칵대기를 야 그게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진짜라는데? 아이씨 천양이가 말을 해줬다는데 천양님이 온다고 하는 거 같던데? 아 뭐야 천양이가 온다고 우리집에? 어 어? 왜? 왜 우리집을 털로 온대요? 안 있지 않을까? 내가 볼까 혹시 뽀로님 쪽이 빡쳐가지고 천양님 털라는데 그다음 우리로 상대 잡은 거 아니야? 그 여러분들 저희 디스패치 없어요 디스패치 딱 팩트만 말해봐 나 딱 팩트만 정확하게 말해줘 세졸려약으로 제가 이런데 아주 노이르지 걸릴 거 같아가지고요 한두번이 아니야 한두번이야 테러 당하는 거에 내가 정말 노이르지 생길 거 같아서 제가 팩트만 말해 지금 팩트 방어 준비하네 흐흐 야 뭐야 진짜 사람이 다 살아 어? 야 집에 사람 왔어? 어 야야야야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야 리얼 운수 좋은 날이다 운수 좋은 날 집 가면은 저거잖아 죽어있잖아 우리 다 죽어있는 거 아니냐 나 집에 가고 싶지가 않다 형 랩랭이에요 형 나 죽일라는 나는 목표로 죽이려고 한다는데? 아 천양이가 사망이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아니 그쪽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일단 우리 다 집으로 집으로 들어와 야 집 앞에 사람 있어 집 앞에 집 앞에 아니 뭐 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구리코님 뭐하세요? 몇 명이에요 몇 명 야 그 총으로 좀 견제 좀 해봐 나 지금 가니까 아니 형 집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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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 것 같은데? 집안에 들어왔다고? 집안에 들어왔다고? 집안에 들어왔다고 집어왔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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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죽여 집안에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 집안에 들어온 거 아니야 밖에서 밖에서 어이가 없네 가만히 있어봐 야 살아 있어라 나 지금 나 간다 어떡하지? 난 뭐 도와주면 뭐 왜 왜 그러지 갑자기 우리한테 이상하냐 있어 이상하네 누군지 몰라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나 가니까 왜 계속 나무 깨지단 소리가 들리지? 우리 2층 깨진다고 우리 2층 2층이 어떻게 깨져 나무잖아 나무는 깨지거든 덕이 아예 없어졌단 얘기야? 나무는 깨져 야 일단은 다 우리 집에 모여 그 다음에 내가 천양이한테 전화해서 우리 공격하지 말라 그럴테니까 일단 아니야 천양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 그래? 이름 뭐야? 못 받지? 나 지금 나 집 들어가면 나 문 열어줄 수 있어? 티 없어서 도망갔대 아 그래요? 잡아요 총 했잖아요 잡아가자 2층에 내 시체 있거든 그거 총 먹어서 죽여 그냥 형 죽었었어? 어 방금 죽었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구리코님이 드세요 난 샷건 들고 아니 난 석콩도 우리는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사망이나 내가 들면 안돼 구리코님이 100시간 했으니까 구리코님 들어주시고 난 활이라도 들고 갈래요 저랑 도망갔어요 내가 활을 맞추고 도끼로 두번 때리니까 왜 왜 갑자기 우리한테 저러지? 가만히 있는데 형님 이거 다시 드세요 사림범이 사망이를 죽이고 싶어 한다고요? 여기서 어구를 얼마나 끈거야 잠깐만 나 어구를 안 끌었어 어제 나 어제 그 그 이후로 한마디로 안하고 계속 죽었어 아 그거래 지금 천양이 천양족을 쳤던 애들이 어 그니까 나의 죽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돼? 천양이가 나하고 BJ인데 왜 니가 뭐라고 니 따위가 널 노려 어 야 총 쏘리난다 야 아 저 이런게 인기라 아 아 잠깐만 우리꺼야 이거 총? 아뇨 야이씨 야 저기 쏘는데 막? 쏜다니까 그래 나 어떻게? 야 잠깐만 나 봤다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총알이 없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야 구리코님 야 우리집 침낭 도대체 몇개나 쓴거야 도대체 도대체 구리코님 저거 저격 가능합니까 저거? 기다려봐요 저기 우리집 바로 옆에서 저기 언덕 있는 데서 쏘고 있는데 지금 누구 한명 집으로 들어가 뭐? 어디 들어? 아뇨 어차피 집안에 그거 못 들어가 그 안에 나무밖에 못 부셔 나 어떡해? 그 사라 거기서 나 이치 야 나 할 수 있는게 없어 나 이치 아 나 내가 가서 대화를 시도하는게 어떤가 아뇨 아뇨 구리코님 여기 총 있어요 총 총 갖고 가세요 아씨 있는템도 개 많은데 이치 구리코님? 나 1층에 있는데 나 지금 나 곰 함정 뭐 이런거 있거든 막 설계도 개많아 나 지금 곰 함정 그냥 배워 설계도 그냥 그거 무기 없어졌는데 무기 좀 쪼어주세요 야 설계도 그냥 다 배워 다 나한테 있는거야 야 설계도 나 다 배울게 그리고 셀.. 셀버 지드 셀비드 비스트 아 그것도 그것도 하드있어 그거 오케이 오케이 저도 안보이거든요 무기? 오케이 나 다 배울게 내가 배웠어 아 큰일났네 이거 무기가 사라지는 버그도 있습니까 여기에? 지형이 안좋아서 그래 아 연배 바닥에다 두지 마세요 없어져요 아 그 왜 이제 말해주세요? 다시 들어가서 있는지 볼게요 아니 잠깐만 아씨 나 지금 집에 못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아니면 야 우리가 거래를 하면 되지 원하는게 뭔지 나를 나를 받쳐 그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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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막 쏜다 봐봐 막 쏜다 막 총알 날라는거 보인다 아니 대화좀 해봐 원하는게 뭐냐고 아니 한 명밖에 없는데? 아니 두 명이야 두 명 한 명은 집 앞에 있었고 한 명은 언덕에 있어서 지금 총질해 야 막 총 쏜다 막 총 쏜는거 다 보인다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두 명이라.. 한 명이라고요? 한 명이야 한 명 아니 아까 내가 앞에서 한 명 어그로 끄는거 보고 총 쏘는거 봤다니까 내가 내 시야에선 딱 보였다니까 아 뭐야 야 우리 쟤야 우리 벽 부서졌어 나무벽 아니야 나무벽 야 두 명이야 두 명 맞아 두 명이야 지금 아 그 어그로가 저에요 형 한 명 샤쿠 아니 한 명 그 석궁이다 총 아니고 아 지금 집 앞에 있는 사람이 구리코님이세요? 어디요 사막 어디서 죽었어? 엉다 헉다 왜 그러세요 저희한테 야 얘기좀 해봐야 왜 그러냐고 뭘 원해요 저희한테 원하는것도 없어? 집으로 나의 집으로 나의 나의 모เลย 나가 들어가야겠다 밤이니까 잘 됐다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원하는게 뭡니까 아 저 위 있어 저 위에 어 씰 들어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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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놀아 ㅋㅋㅋ rapid unos 그냥 두명인거 같다 한명 건조하고 한명 섰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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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어디갔어 총? 총? 몰라 땅에 던져대 사라졌어 구리콘님 이게 뭔 병각같은 접속 끊으셨어요? 재접속이요 재접속 총 보려고 총 있는지 없는지 예예 다른 서버에서 갖고 올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아까 총을 갑자기 사라졌대 땅속으로 아아 이런 버그도 있어 너스테이? 야 화살 없어 화살? 화살도 없어 우리집에 야 잠깐만 뭐가 이렇게 부서지는 소리가 나 2층 2층 나무를 그냥 부서지는거야 그냥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석공으로 밖에 안싸 쟤 아니 나무가 왜 없어 우리집에 야 이거 미친 좀 많이 날라갔는데 우리집 불 켜지마세요 형 화살 여기서 주우면 돼 내가 죽어봐 주워봐 주워봐 주워보고 룬형 바닥에 지금 뭐 못만들지 나 템 많아가지고 여기다 다 넣어야될거 같은데 너 나무 없어 나무? 아 나무는 지금 형 재활용해줄게 여기 시체 내가 죽어볼게 기다려 오전다 저 언덕에서 쏜다 야 야 어 왜? 나 총알 30발 20발 있어 그거 쟤가 놔둔건데 수리해야 돼요 그거 아니 내꺼 내 보관하메 할께요? 형 어딨어 화살이 좋아왔어 내가 야 나 총있어 야 10개 좋았다 10개 야 가만히 제가 놔둔거에요 나무 어딨어 나무 나무 형 10발이면 충분할걸? 나무 없어 나무 캐와야되는데 우리집 부서지고있어 지금 더 잘려가면 안되나? 형 망치줄까 망치는 있어 망치? 우리한테 왜 저러지? 바닥에다가 먹을거 좀 줄테니까 먹고 님들 저희한테 알려줘도 저희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이템이 있어야지 막기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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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껴봐 담아 비껴봐 내가 화살 한개 더 구해올게 와아 와 맞았다 형 화사에 팔에 꽂혀있는데 그거 하나 뽑았어 어떡하지 뭐 나갔어? 실수로 내가 떨어졌어 저기있네요 왜 아니 왜 저러는거야 저 새끼들 저거 몰라 전혀 갈려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제 새벽에 패트림만 세 번 듣고 울면서 껐는데 어 나 일으켜줘 뭐야 왜이래 나 화살 맞아서 붐대 감고 있는데 지도어졌어 어떻게 일으켜 됐어 됐어 이 길게 누르면 돼 형 화살 두 발만 줘 형 화살 두 발만 줘 뭐야아 붐대잖아 자 아 잠깐만 뭐 템 나 나 총 들어도 돼? 총? 총알 없잖아 총 30 20발 있거든 아 그래? 그거 수리해야 된다니깐요 아 그러네 내구도가 없네 지금 수리 어떻게 해요 2층에서 하나요? 수리지 못해요? 수리지 못해요? 수리지 못해 될텐데 내가 그거 아이템 다 내가 만들어놨는데 저 철 형 어? 내가 총 바닥에다가 떨어뜨릴 테니까 아니 그냥 그냥 거기다 넣어줘 그냥 어디 가방에다가 여기 오른쪽에다 넣어둘게 이거 지금 수리해줘 그럼 밖에 없는데? 가만있어봐 그리고 나도 원래 내 템을 다시 되찾아야겠다 화살이라도 들어야겠다 이거 드세요 이거 활 좀 주세요 활 총 어디있어 총? 활은 없어 아니 총을 어디 넣어놨다는거요? 총 여기다 넣어놨어 여기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여기 여기 우리한테 왜 저러지? 야 누가 이거 총알 철개도 있는거 좀 가져가서 배워 저거 쓸모도 없는거 저거 그 내가 다 넣어놨던 활 다 갖고 갔냐? 형형형형 우리집쪽으로 돌아간다 우리집 근처에 야 나무보다 나무 50개 필요해 아 수리하는데? 어 밖에 누구 나갔어요? 밖에 우리 누구 나갔어? 내가 나갔는데 집 근처에 누가 한 명 돌아댕기고 있어 언덕 쪽에 오히려 내가 있고 아 지금 나가지 말고 다 집안에 있어봐 정리가 안되니까 알겠어 나 이제 집 갈게 아 목대가 없네 그니까 내가 각자 지금 미션을 줄테니까 그거 해 그거대로 하세요 지금 알겠지 지금 우리가 딱 봤을때는 룬형이랑 구리콘이 무조건 집안에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그니까 우리가 재료를 갖고 올게 사망이하고 나하고 제가 쐈어요 제가 사망이하고 나하고 재료를 갖고 올테니까 사망아 너 나갔지 여보세요 사망아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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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고? 뭐야 구리콘님은 죽였어 미안해요 아니 야 사망아 어? 그 지금 정리 안되니까 일단 일단 잠깐만 나랑 같이 가게 집으로 들어와봐 알겠어 둘 다 집으로 와봐 구리콘님하고 룬형은 여기서 집 지키시구요 두분은 어? 어 그리고 구리콘님이 주로 그 뭐야 견제를 하세요 총 이런걸로 아니면은 화살이나 이런걸로 아시겠죠? 구리콘님 예 그리고 마이크좀 붙여주시고 그리고 룬형 형은 여기서 가정부에 뭐가 있어야 가정부라지 차준마야 아니 그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올거야 알았지 나무가 제일 많이 사망아 어? 나와 나와 너하고 나하고는 몸대로 간다